간증 주선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제가 잘못했습니다. 1924년 평양에서 출생한 주선의 교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목회자이자 여성 신학자이다. 2011년 9월 한국 YWCA 연합회는 제9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의 주 교수를 선정했다. 주 교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한 뒤 2006년 탈북자종합회관을 개관, 탈북민들의 인권보호와 남한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 교수는 황장협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유일한 남쪽 친구, 모두 유명하다. 회고록 주님과 한평생이 있다. 한국 목회자협의회기도의 동영상에서 녹취, 정리했다. 편집자 주 황장협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생일 때 같이 케이크를 자르는 주선의 교수와 회고록 주님과 한평생 표지 찬송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 은혜스러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죄인 괴수인 제가 나의 죄와 한국교회 죄를 자복하고자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죄인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날카롭게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왜 주의종들이 이렇게 스캔들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물질을 앞세워서 양떼들에게 상처만 주는가고, 왜 맥빠진 설교로 코미디언처럼 하면서 심판과 회개는 강조하지 않고 위로와 축복만을 고조하는가고, 양떼는 굶고 흩어지는데, 목회자들은 큰 차에 사장님처럼 호텔 출입만 하니 한국교회가 어찌 세속화되지 않겠느냐고, 북한 형제들이 지옥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기도 부탁 한 번 안 하고, 호의호식만 하고 있는가고, 이 땅에는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정부패가 판치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과 구별 없이 줄줄이 잡혀가 조소거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기를 반세기 이상 이어져가고 있으니, 어찌든 일인가고 탄식하고 원망해 왔습니다. 이 나라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고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구석구석은 썩어내리는 듯한 오늘, 하나님은 북한의 우상 숭배와 폭압으로 인간이 벌레처럼 베어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사치하고 방탕함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분노의 채찍을 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위기의식을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저는 때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체념해 버리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원망하며 온 죄인입니다. 그런 나는 이번 회개 순서를 막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황폐해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새 속의 물결 속에 침몰되어가는 이 교회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탓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 내 죄가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만 사람입니다. 처음 주님 예수 믿을 때 아니,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뱉고,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주님과 단단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단순 소박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집 없이 보금 들고 떠돌아다니며 살아보겠노라고 주님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는 오늘 집을 두 개나 갖고 호의호식하며 풍요롭게 살고 즐기고 있는 하나의 속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승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판만 해왔습니다. 종들을 키우는 선지학교에서 수십 년 후학을 양성한다는 민명 아래 많은 대전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가정도 안 갖고 살겠다고 했던 약속은 다 스스로 파괴해버린 죄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 나는 목회자를 키우는 선지동산의 한 목자라는 의식보다는 하나의 교수라는 명예에 더 매력을 느끼고 교수를 잘해서 인기를 얻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극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담하러 찾아오면 또 시간을 빼앗기겠구나 걱정부터 했습니다. 점수 때문에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또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죄인 첫사랑 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 한국교회 세속과 신학교 선생 나 때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주님의 종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라도 해야 할 사람이었는데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서 인기 있는 교수가 되어야 하겠다는 목표로 살아 정체성마저도 잃고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격렬히 할 때는 숨고 싶을 한마디도 대담하게 스승답게 일러줄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대문자로 게시판에 크게 나오곤 하는데 혹시 주선의 교수 실력 없다 나가라는 것 나올까봐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 별것 아닌 학문만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쥐꼬리만한 학식을 전달함으로 나의 사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 거기서 배운 목회자들이 어찌 주님을 따르는 종다운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생이라고 30년이나 있었으니 어찌 교회가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학생 목회자들이 소명에 살기보다는 직업화된 데는 이 죄인 탓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 사례봉투를 받을 때는 황송하고 고마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봉급봉투가 또는 외부강이나 설교사례마저도 봉투의 두께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뻐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소리와 함께 돈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위험스러우면 몇 번이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도 헝금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11조를 하느라고 했지만 대당대강 떼먹은 것도 많은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모양은 했으나 실상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나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이전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의 머리만을 믿고 내 생각대로 일처리를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중얼거리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외식쟁이오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선생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외부 거치래요? 알맹이 없는 거짓선 찢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승용차나 사택, 학위 등에 관심이 많은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가 내용과 생명이 빠진 이유는 신학교 선생으로 살고 있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이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그들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세 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한국 교회의 빠른 세속화는 신학교에서 생을 보낸 이런 사건 목자 외식쟁이 생명력이 빠진 배역자 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은 무겁습니다 이 고백마저도 외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진실하고 순수한 회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